자, 영하의 영스키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죠 하몽 이제 컷팅하는 거 해볼 거에요 이제 하몽 컷팅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컷팅이 돼 있긴 하지만 좀 컷팅하는 법부터 좀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되고요 일단은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올리브오일입니다 이제 옆면에 곰팡이나 소금기가 좀 올라온 건데 이게 날씨가 좀 더우면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이용해서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올에 오일을 조금만 묻혀서 여기서부터 닦아볼게요 저렇게 닦으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먹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외관상 좋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름 이동을 많이 묻지 않게끔 기름을 한번 싹 닦아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목 먼저 썰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고요 여기는 완전 딱딱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껍데기에 의해서 수분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이쪽은 완전 소금이 살코기에 닿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살코기에 있는 부분은 이따가 콩 요리 할 건데 고기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커팅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는 딱딱한 부분이고 여기는 부드러운 부분인데 부드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썰어낼 수 있어요 근데 딱딱한 부분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퉁불퉁해 줄 수 있게 이제 이 부분은 칼날을 완전 눕히는 게 아니라 요 끝에 부분이 살짝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칼날을 살짝 들어서 땡기는 느낌으로 땡기는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배울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항상 수평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이 끝부분 뼈가 있어요 다리 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뼈 부분은 그냥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뼈 부분을 타고 칼이 돌아서 썰어줘야 계속 똑같은 레벨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 칼이 돌아서 이 뼈 부분에서 칼이 칼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칼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썰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몽 연습하는 거 동영상으로 조금 올려드리고 이제 이제 하몽 맥주랑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칼 상태는 이제 날카로우면 썰어주시면 편하기 때문에 한번 갈아서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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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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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가 막힌 과자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피코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기 전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몽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하몽이 조금 짠데 이 피키토스가 들어가면 짠맛을 눌러주면서 고소한 맛, 바삭한 맛 거기에 하몽, 특유의 고기의 맛, 짠맛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진짜 완벽한 맥주 안주가 됩니다. 진짜 완벽한 맥주 안주가 됩니다. 오늘 하몽 커팅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연습한 지 한 2주 정도 매일 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미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가기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아디오스